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8일 월요일 JJ 크립토라이브 플러스가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현재 약간 파일럿 형식으로 수업이라고 표현을 바로 하게 되네요. 수업이 진행 중인데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 오전에 찾아와 봤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이현지고요. 블록미디어 정윤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의 부채.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얼마 전 기사를 봤더니 거의 GDP랑 맞먹는 수준이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또 좋은 명강의를 펼쳐주실지 저희의 강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제임스 정 기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매일 오전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다가 그러니까 8시쯤에 11시쯤 또 오니까 조금 생소하기도 하네요. 그래도 저희 지난 목요일 방송도 11시쯤에 했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이게 파일럿 1화로 끝나지 않고 2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폐지가 안 됐어요. 네 폐지가 안 됐어요. 다행히 성공적으로 2화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선생님? 그러게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미국 부채 얘기인데.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우리나라 부채도 아니고 미국 부채를. 미국이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제이제이 크리프타 라이브 오전에 방송할 때도 이제 미국 채권 수익률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뭐 그거하고 연결이 돼 있기도 하고. 이제 다음 주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또 있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뀔 거라서 그걸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방송하기 전에 잠깐 이제 잡담을 나눌 때. 제가 이제 우리 윤재님한테. 어 군대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군대를 갔다 오니까. 군대를 어디가 어디를 다녀오셨냐 이런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게 또 연결이 사실 돼요. 윤재님 대학 아니 저 군대를 해군을 다녀오셨다고. 맞습니다. 해군에서 그럼 배를 이렇게 직접 타시고 뭐 이랬나요? 해군인데 배를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해군에서 뭘 했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군사기밀인가? 제가 수송병 출신이라서 운전을 담당했습니다. 그럼 뭐야 해군이었는데 육상에서만 있었겠네. 맞습니다. 이야 특이해. 자 그러면 군대를 다녀오시지 않은 우리 이 아나운서한테는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미국의 당면한 과제 중에. 가장 강력한 미국의 까부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적은 누구일까? 중국이 아닐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장 미국이 견제하고 있는 국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이 가장 먼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중국의 액션을 취했다기 보다는. 서로 그 가장 일 순위 견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이제 국가 부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미국의 최대의 적이 누구냐. 이 얘기를 이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미국은 제가 이제 뉴욕에도 지난 여름에 한 두 달 있다가 왔는데. 미국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내가 이제 군대의 현역병이다. 어디 파병을 갔다 왔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좀 우호적으로 대. 대우해주고 좀 존경해주고. 예 어디 뭐 이렇게 줄 서서 어디 입장하고 할 때도 군복을 입고 있거나. 그러면 자꾸 우대를 해줘요 우리나라랑 조금 그런 문화가 달라요. 그만큼 미국은 국방이나 군사력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근데 지금 재정적인 것만 따지면. 미국 최대의 적은. 중국이 아니고요 그것만큼 큰 적이 누구냐면. 금리 금리에요 금리.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차트가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블룸버그 기사를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미국의. 연간 그 나라 살림을 정리하는 기점이 구 월 말이에요 그래서 구 월 삼십일 기준으로. 미국의 이제 회계 나라 살림을 다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블룸버그에서 이게 쓴 기사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십팔 년 만에 미국의 그 정부가 부담하는 금리 부담이. 제일 높다 이런 건데. 실제로 어느 정도 높으냐면 지금 이게 다음 차트를 보시면 이제 전체 미국의 그 미국이 발행한 채권. 부채 중에. 민간이 갖고 있는 부채가 이제 맨 오른쪽 맨 왼쪽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이 그 채권에 대해서 이자가 평균적으로 얼마냐가 쭉 연도별로 나왔고요. 맨 오른쪽이 그러면 그 금리에 맞춰서 이자를 얼마 줬느냐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제 이천년 이천육년 기점으로 해서 보시면 이게 다 이렇게 올라가 있죠. 지금 올해 구 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정부가 자기가. 진 빚에 대해서 이자를 낸 게. 국방비랑 같아요. 그니까 미국이 한 해에. 국가 방위를 위해서 쓰는 전체 국방 예산 만큼이나. 이자를 줘요.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적은. 돈으로만 따지면. 금리요 금리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고 금리가 올라가면 국방부 국방비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금 지불해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최대 적은. 물리적으로는 중국 뭐 러시아 말 안 듣는 북한 이런 곳이지만. 재정적으로는 금리입니다 금리. 근데 이제 미국의 금리를 누가 결정합니까. 미국의 금리 결정하는 게 연준이잖아요 그러면 연준이 미국 내부의 적인 거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윤재인님 보기에 미국 금리는. 어떤 흐름을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금리를 한번 내렸는데. 연준에서도 쉽사리 결정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이거를 숫자로 조금 보면은 우리 오늘. 윤장님이 좀 목소리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이유가 지난밤에 전투를 했대요 남들이 전투하는 거를. 밤새워 지켜보려고. 무슨 전투일지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오 제가 다음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미국 입장에서 민감한 건지를 숫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제 미국의 전체 채무 부담이 어느 정도이다 보여드렸는데 그게 숫자로는. 우리 돈으로는 구 월 말 현재 이십팔 이십팔조 삼천억 달러. 정도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건데 국가 부채는 미국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커지면은 늘어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이 28조 삼천억 달러의 채무에 대해서 지급하는 이자가 평균적으로 3.4% 정도인 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코로나 팬데믹 때는 거의 금리가 없었으니까 낮았는데 한 2년 동안 금리를 연준이 막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평균적으로 올라가야 된 상태죠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정부가 이자로 지출하는 순이자가. 팔천팔백십칠억 달러. 미국 정부가 어디에 투자를 해가지고 미국 정부가. 벌어들이는 이자도 있어요. 근데 주는 이자가 훨씬 많아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보면은 실제로 팔천팔백십칠억 달러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자로만 줘요 원금 갚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원금은 상관없이 이자만.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 GDP의 삼 점 영 퍼센트. 이천 천구백구십육 년 이후에 가장 높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방비하고 맘먹을 정도 부자. 크기입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현재 아나운서도 만약 내가 빚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빚이 많으면. 일단 근데 갚긴 갚아야 되니까 이자 지출. 그리고 원금 상환을 조금씩 한다고 생각하면. 생활할 때 쓸 돈이 없어지겠죠 맞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문제가 약간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 한 해의 예산을 결정하는 예산국회가 열리는데. 이미 내년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써야 할 전체 예산이 얼마다 이게 나와있거든요 근데 지금 워낙 경기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내년에 정부가 이렇게 세수. 그러니까 정부는 돈을 받는 방법이 세금을 걷는 것 밖에 없으니까 세금으로 걷어드릴 돈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약간 적자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적자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에다가 나눠주는 돈이 있어요 지방교부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에 중앙정부가 충청도나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런 데다가 지방자치단체에다 주는 돈이 있는데 그게 줄어들면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해당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을 접어야 돼요 접으면은 당장 그 지방에 사는 그 지역 그 지자체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는 나오던 돈이 안 나오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영향을 줘요 바로 그러니까 빚이 많고 돈이 안 들어오면은 이현재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씀씀이가 줄어들게 돼 있다고요 그런 게 영향을 주는 거고 이건 지방의 경우에는 그렇고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모자라는 거는 빚을 내요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빚을 못 내지만. 그게 국채거든요. 국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로 모자라는 거는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충당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는 그걸 좀 저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갑자기 늘어나면은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러면 뭘 믿고 이렇게 계속 채권을 발행하느냐. 이제 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일단 할 텐데 그래서 이 현상을 놓고서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요. 예를 들면은 브루킹스라고 하는 약간 보수적인 경제. 싱크탱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은 이제 이자 비용이 높아지는 거라서.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십일 월 오일 날 미국 시간으로 십일 월 오일 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헤리스가 대통령이 되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골치 아프다 이 문제는. 이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투표권이 없죠 한국 사람들이니까 뭐 미국 대통령을 뽑을 수가 없는데 윤재님은. 둘 중에 그래도 심정적으로 누구를 지지해요 지지한다기보다는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으세요 나락 갈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돈을 많이 푸는 사람을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누구를 응원해요 그러면 돈을 푸는 사람. 죄송합니다. 정치적인 매매를 얘기할 수 없어가지고. 밤새 뭐 남들이 하는 그 전투를 보는 거 전투를 해놓고서 예습을 안 했구먼 다음부터는 진짜 숙제를 좀 내야겠네. 이현재 아나운서는 누구를 응원해요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암호화폐를 생각하면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시경제적 상황이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미동맹 이런 거에서 얼마지 13조 달러를 받아야 된다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걸 봤어요. 우리도 지금 돈이 없는데 나라 지키는 거에 그만큼 미국에 또 돈을 주기에는 우리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생각하면 또 해리스타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13조 달러는 아니고 13조 원이겠죠 숫자가 헷갈립니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방위비하고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전 세계에 지금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사실상 그 전쟁 비용을 대고 있고 중동도 마찬가지고 뭐 분쟁이 일어나면 항공모함 띄우잖아요 항공모함이 그 그냥. 공짜로 가는 게 아니고 배를 띄우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다 미국 국방비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 분쟁 지역에 항공모함을 보낸다 비행기를 보낸다 이거 자체가 돈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분담하라는 거지 우리나라에도 지금 미군이 와 있고 이 골치 아픈 북한 애들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걸 이제 분담하라는 측면인데. 지금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건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건 돈을 쓰는 건 똑같아요. 어떻게 돈을 쓰냐의 문제지 트럼프는 그거를. 미국 내에서는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관세를 때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해리스는 어 부자들한테 돈을 더 걷어가지고 어 하겠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걸 돈을 걷다가 쓰겠다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어 쓰겠다는 건 뜨겁고 암호화폐 쪽에서도 트럼프는 이제 묘한 아이디어를 냈죠. 비트코인 같은 거를 국가 전략 비축자산으로 해가지고 팔지 않고 갖고 있었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은 미국 정부의 부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걸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깜찍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막대한 그 부채 무려 거의 삼십조 달러에 가까운 미국의 지디 피하고 맞먹는 정도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뾰족한 수가 없어요. 둘 다 두 사람 다. 그래서 두 사람 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걸 단기간에 해결하지는 못한다. 이런 거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다음 차트를 하나 보시면은 이게 이제 얼마만큼 미국 정부가. 그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그게 아주 빠른 속도로 국방비만큼 늘어났다는 걸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정치 문제화 되고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또. 저표가 뒤에 까만 선이 국방비고. 파란 선이 이자 지급 한 수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최근에 와서야 이자 지급이 확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급격하게 늘어났네요. 왜 최근에 이렇게 이자 지급이 늘어났냐. 연준 때문에 그래요. 연준이 금리를 아주 빠른 속도로 급속하게 올리니까 이자 부담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뭐 국방비도 마찬가지로 늘어나는데 미국의 국방비 늘어나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미국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때는 도대체 미국이란 나라가 왜 여기저기 이렇게 개입을 하고 골치 아픈 북한 애들을 막는 데 있어서도 미국이 역할을 해 주고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고마운 마음도 드는데 사실은 미국이 이거 공짜로 해 주는 거 아니고 돈을 들여서 하는 거라서 우리도 돈을 내요. 그리고 자기가 힘드니까 이제는 그걸 일본이랑 나눠서 하려고 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적이 누구냐고 하는 말이 틀린 게 아닌 게 이게 다 돈이에요. 전쟁을 하려고 해도 돈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정치인이라면 아무데나 전쟁을 하면 안 돼. 전쟁을 해야만 하는 곳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잔인한 얘기긴 해요. 근데 이제 재정적으로는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헤리스가 되건 트럼프가 되건 누가 되건 이 국가 부채 문제는. 사실상 국가 안보에 해당하는 이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쟁이 터지면 항공모함을 보낼 곳이 있고 항공모함을 굳이 안 보내도 되는 곳이 있고 이걸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중요한 곳이죠. 이제 북한하고 맞닿아 있고 정말 북한 애들 골치 아픈 애들인데 말을 정말 안 듣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또 군대까지 보내고 더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북한을 놔두면 중국이나 러시아 세력이 계속 밀고 내려올 테니까 그걸 이제 막아야 되니까 이거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뭐 방법은 하나예요. 미국 정부가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금을 충분히 걷는 거죠. 세금을 충분히 걷어서 미국 정부가 쓰는 돈을 충당하면 되는데 지금 그림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 정부는. 연방에서 그니까 전국에서 미국 전역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걸로 이자로 나가는 것만. 거의 한 십팔 퍼센트 정도를 이자로 써요. 세금 한 십팔 퍼센트. 세금으로 들어오는 거야 십팔 퍼센트가 이자로 나가니까. 돈이 세금을 걷어도 이거를 부채가 늘어나는 부채 이자 감당하는 것도 허덕허덕하는 그런 사이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세금을 올리려면 어떻게. 세금 수입을 늘리려면 윤재인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자기가 미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세율을 높이면 되지 않을까요. 세금을 더 많이 걷으면 되지. 세율을 높이면 되지. 타당한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세금을 올리려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건 내놓으라고. 독재자야. 나라에서 세금 내라고 하는데 뭐 어떡해.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윤재인님은 그 우리는 이제 근로소득자니까 근로소득세 내라고 하면 그냥 올리면 올린다고 하면 그냥 아이 그래 국가에서 필요하겠지 하고 그냥 올려준 거 있죠 오케이야? 반발은 하지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은.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그럼 그 논란이 되는 금투세는 어떻게 되는 거야. 금투세 하지 말라고 쌩 난린들. 암호화폐 과세 그럼 동의하십니까? 절대 동의하지. 뭐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일이 되면 달라져요 이게. 내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올라간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거고 이게 정치적인 이슈인 거고요. 그런데. 심지어. 세금이 올라가도. 이게 너무 부채가 커져가지고. 이걸 해결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세금을 많이 걷거나 아니면 정부가 쓰는 돈을 줄이면 돼요. 근데. 당장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세금 올린다고 하면. 반발할 거 아니에요 누가 좋아해 그러면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되는 거고 내 인기가 떨어지면 그 정권이 안 좋다고 우리가 세금을 줄인다고 특히 트럼프가 세금을. 깎아줬어요 자기 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대신 그러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하고 있다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한 관세 그럼 관세가 올라가면 수입 물품의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럼 그 수입 물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걸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 오히려. 관세를 뭐 백 프로 때리겠다고 하고 막 이러고 있거든 약간 트럼프가 연설하는 거 보면. 막무가내야 그냥 막 십 프로 이십 프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관세를 백 프로 때리겠다 이런 얘기도 하니까. 맞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헤리스 대통령 부통령 후보가. 현재 부통령이. 선거운동할 때 이게 뭐 모자 같은 거 예. 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런 모자 이런 선거 용품들이 있잖아요. 그 선거 선거 용품이. 다 중국산이라는 거 아니야. 중국에서 싸게 이제 수입해다가 모자도 만들고 뭐 선거 용품 같은 것도 한다는 거 아니야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재밌는 나라라고요. 그런데. 아 이건 좀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부채가 많으면 솔직히 걱정되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왜냐. 아 지금 현재 미국 재무장관이 제닛 옐렌 인데요. 이 양반이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 밑에서 재무장관을 하지만. 그전에는 연준 의장이었어요 이 양반이. 그래서 금리 정책을 총괄했던 양반이거든요. 이 제닛 옐렌 옥자가는데 옐러라고 돼 있네. 제닛 옐렌 재무장관은 미국의 부채가 그게 큰 부담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원리가 뭐냐 하면 조금 어려워요. 인플레이션 조정 이자 지급을 보면 그게 GDP 대비 2% 정도에서 안정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자로 내는 것만 거의 GDP의 3%가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인제 인플레를 감안하면. 내려온다는 거예요 물가를 감안했을 때 미국 정부가 이자로 나가는 게 그렇게 크지.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지금 이 차트를 보고 계세요. 원래는 이게 이천 이십삼 년만 해도 마이너스였어요 왜 이게 마이너스일 수 있냐면. 그때는 코로나 팬데믹 때에서 금리가 제로였고 인플레는 높지 않았거든. 그래서 실제로는 이자. 미국 정부가 이자를 주더라도 그게 부담이 없었는데 이십사 년 올해 내년 내후년에 좀 올라가긴 올라가요. 그런데 그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퍼센트 선에서 마무리가 된다. 그러니까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 망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윤재 님이 미국 재무장관이면은 우리나라 부채가 너무 많아서 걱정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못합니다. 못하지 재무장관이라는 게 곶관직인데. 뭐 제가 곶관직이 하고 있는 동안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잘할 겁니다. 그러면서 찾아낸 논리가 이거예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실제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이자 이자가. GDP 늘어나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근데 왜 GDP 대비일까요? 왜 GDP 대비지? 그러게요. 미국 정부가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하는 일이 뻘짓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떤 형태로 인지 쓰잖아요. 뭐 국방비를 쓴다고 하더라도. 비행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 때. 그 미사일 만드는 생산 활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고. 그리고 뭐 사회복지나 이런 데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되자마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가지고 인프라 투자를 막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과거에 우리나라 노무현 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뭐 백만 호 주택 건설 이런 걸 했었다고요. 투자를 하거든. 정부의 돈으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GDP를 끌어올려요. 그래서 GDP 대비 인플레이션 조정 이자라고 하는 거를 해보면 이 퍼센트 정도에서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은. 정부가 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뻘짓을 하지 않으면 생산적인 곳에다 쓰면 GDP를 끌어올릴 효과가 있긴 있어요. 뻘짓만 안 하면 돼 대표적인 뻘짓이 뭘까요 정부가 하는 중에 정부가 세금을 받아 갖고 하는 이상한 짓거리 이상한 짓거리 하나만 대보세요. 무상 지원금. 무상 지원금도 일부 효과는 있고 일부는 효과가 없어요. 그냥 주면은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현재 아나운서는 정부가 하는 대표적인 뻘짓이 뭘까요. 요즘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냥. 연말만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 파헤치고 못 봤어요. 조각상 세우고 조각상. 그런 것도 뻘짓이에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게 일단 예산을 써야지 내년에도 그만큼의 예산이 고장이 되니까 쓸데없이 쓰는 거잖아요. 그거를 예산에 잡혀 있는데 안 쓰고 놔두면 이거는 필요 없는 돈이구나 없애거든 근데 공무원들이 그러냐고 일단. 돈이 수준에 있어야. 이현재 아나운서 당장 그 보도블록이나 이런 거를 관리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보도블록 간 지 얼마 안 돼 갖고 올해는 그냥 옛날 보도블록 그대로 두자라고 해서 가냥 뒀는데. 그러면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해서 그게 없어졌어.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어떨 것 같아요 느낌이. 자기 파워가 약해지는 거지. 그 돈 돈이 힘이잖아 돈이.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양이 줄어든다는 건 공무원의 힘이 약해지는 거거든. 그걸 참고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쳐. 그리고. 연말만 되면 무슨 세미나가 그렇게 많이 있어요. 지방 아니 보세요 동네에 있어 동네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주민센터나 이런 데 가서 가만히 그 포스터 같은 거 보세요 그럼 연말 연시가 연말이 되면 특히. 무슨 무슨 세미나. 무슨 뭐 그 뭐. 무슨 잔치 이런 거 많아요. 남은 예산을 다 그냥 쓰는 거군요. 써야 되거든. 그래야만 내년에 또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대표적인 뻔짓이에요 생산적인 데 쓰지 않는 거. 근데 이제 생산적인 데 쓰면은 지금 자네 열린 재무장관이 얘기했듯이 이게 지디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맞출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미국 정부가 제대로 생산적인 곳에 쓰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이 남죠.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있는데 퀴즈. 맞춰 보세요 이 미국 정부가 제대로. 정답. 연재님. 사토시 나카모토. 야. 너네 남씨 사토시 나카모토가 왜 나와. 아. 이 미국 정부가 제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힌트 주세요. 힌트 아주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가. 혹시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답을 하시면 제가 책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누굴까요 최근에도 많이 언급된 거예요 미국 정부가 과연 제대로 효율적으로 정부 재정을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파월 의장과 제닛 옐런 둘 다 올려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인데. 잘 아는 사람 도널드 트럼프도 올라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그걸 얘기했죠. 근데 도널드 트럼프한테 그게 문제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 도널드 트럼프한테 바로 이 문제를 문제 있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 일론 머스크. 맞아요 일론 머스크 누구야 답한 거. 댓글이었나요? 문현무상님이신지. 축하드립니다. 문현무상님이 제일 먼저 답을 하셨으면 저희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그래서 그 도지 기관을 세우려고. 맞아요 예. 문현무상님은 그 저희한테 이메일을 주십시오 그래서 컨택 골뱅히 블록 미디어 점 지오 점 케이로 책 받으실 주소를 주시면 제가 책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게 디 오. 지 이에요. 그 얘기를 한 게 과연 미국 정부는 세금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 디파트먼트 어브 가버먼트 이피션시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 그거의 약재가 도지거든요.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지난주에. 트럼프 지원 유세 나가갖고 펄펄 뛰면서 얘기했어요. 점프 점프 하면서 약간. 그 이상해 일론 머스크가 저 약간 그 향 정신성 의약품을 쓴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했는지 하여튼 막. 무대에서 펄펄펄쩍 뛰면서 이 도지를 외쳤거든요. 디파트먼트 어브 가브먼트 이피션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디 오지의. 초대 위원장을 트럼프 입장에서는 머스크한테 시키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머스크가 여기 정부기구의 위원장이 되면은 이거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제대로 그 효율적으로. 돈을 쓰고 있느냐 일론 머스크는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 근데 코미디 같은 일이 뭔지 아세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전기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그랬거든. 하나 뺏고 하나 주네요 대표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기 자동차를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전기 자동차를 밀면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썼는데 그 수혜자가 사실은 테슬라인데. 트럼프는 그거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트럼프가 그쪽 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코미디예요. 어쨌든 그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근데 이제 전기 자동차한테 보조금을 줘서 그게 환경을 보호하고 전기 자동차 기술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잘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보조금을 줄 수 있겠지 근데 일단 트럼프는 보조금을 끊겠다고 했거든. 의무화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 뭐 그런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왜 도대체 트럼프를 이렇게 좋아할까 이건 좀 다른 문제가 좀 있는데 여하튼 효율적으로 돈을 쓰게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돈을 안 쓰면 되지 정부가 돈을 안 쓰면. 근데 정부가 돈을 안 쓰면 어떻게 해. 지금 미국에서 미국 연방 정부가 지출하는 돈에. 대부분은 상당 부분은요. 사회복지 비용이에요. 국방비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축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메디케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은 전 국민 의료보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연방 정부가 그 의료비 보조를 해줘요. 그런 돈 그다음에 육십 오세 이상인가 일정 수준 이상에 가면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보조금 주는 거 있잖아요 미국도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또 교육과 관련된 거 이런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된다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건 이 두 사람 다 공통적으로는 돈을 계속 풀자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분석을 해봤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향후 십 년간 미국의 부채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지금 보시면은 해리스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십 년 동안 미국 부채가. 삼조 오천억 달러가 늘어나고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칠 조 오천억 달러가 늘어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낫네. 낫긴 뭐가 나아 삼조나 칠조나 똑같이 부채가 늘어나는 건 똑같지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속도가.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머릿속에는 뭐가 있다 돈은 펑펑 쓴다. 줄일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 부채가 늘어나면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래서 연준의 금리 정책이 중요해요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고금리를 계속 유지하면. 일반 투자자들도 힘들고 일반 가게도 힘들지만 사실은 미국 정부가 제일 힘들어요. 이자가 계속 나가니까. 그래서 은근히 미국 정부는.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를 좀 낮게 유지하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윤재인님이 만약에 파월 의장이야 어떻게 금리 정책을 하겠어요. 그래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상황상 금리를 좀 낮추자 이현재 아나운서는. 저도. 근데 이번에 한 것처럼 빅컷까지는 못하더라도 25BP 정도는 내리지 않을까.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건 어떻게. 금리를 무조건 내리면. 근데 최근에 또 고용지표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았나요. 이현재 아나운서가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네 뉴스를 다 종합하기 때문에 우리 윤재인님은 남 싸움 구경하고 이런 거에는 적극적이고. 롤드컵 보셨나요. 제가 보니까 생각이 조금 이렇게 편향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맡길 수가 없는데 저 연준 의장 자리로 이렇게 추천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도저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게 좋기 때문에. 맞아요 금리가 내려가는 게 좋죠 근데 이제 금리를 낮출 때 그게 갖고 불러일으키는 그. 문제점들을 해결했는데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겁대가리 없이 부채를 늘린 것도 있어요 그동안에는. 야 뭐 상관없어 미국은 강력한 나라고 미국에 국채 찍으면 다 가져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가 뒤를 감당할 테니까 국채 찍어. 그 결과물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차트예요. 감당을 못하게 됐네요. 도대체 미국의 채권은. 국채를 누가 많이 들고 있느냐.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까만색이거든요 저게 외국이에요.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고 저 외국 중에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어디다. 일본 일본 그다음에 중국이에요. 일본도 많이 들고 있지만 중국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미국의 적이. 중국이 중국이기도 한데 미국의 적이 미국의 국채를 들고 있어요. 엄청나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예요. 만약에 중국이 뿔딱지가 나갖고 들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다 갖다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실제로 그런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하고 일본 우리나라도 미국 국채를 많이 들고 있는데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뭐 선거 캠프의 모자 같은 것도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니까 미국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무역 적자 상태거든요. 역으로 얘기하면 미국 중국이 미국에 물건을 팔아갖고 돈을 많이 번 상태예요. 그럼 그 돈으로 남아두는 돈으로 뭘 하느냐. 자기네들 투자도 하고 뭐 하지만 남는 돈은 미국 국채를 사요. 돈을 갖고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미국의 국채가 이렇게 외국 투자가 외국에 많이 가 있고 일본도 들고 있고 러시아도 들고 있고 우리나라도 들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중국이 조금 조금 줄여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적으로 삐걱하니까.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국가안보 문제라니까 실제로 이 미국 국채가 외국에 많이 나가 있는 것도 약간의 국가안보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미국이 중국이 정말 미친 척하고. 미국 국채를 다 팔 거냐. 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미국 국채를 팔고 나면. 현금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현금을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그 현금을. 현금 현금. 또 다른 자산에. 다른 자산 비트코인에서 사? 그러면 좋겠지. 그게 안 되잖아. 마땅한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느 날 갑자기 미친 척하고 미국 국채를 내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조금씩 줄이겠지. 그걸 다변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과 아군. 중국 입장에서 미국은 최대의 비즈니스 파트너이면서 안보적으로는 최대의 경쟁자이면서 미국 국채 투자자이면서 뭐 이런 복잡한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심플하게 너는 나하고 친구야 저기야 이렇게. 예스와 노로만 얘기하기 어려워요. 국제 관계나 국제 금리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연결돼 있거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싸워도 뒤에서 비즈니스는 다 해.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잡한 입체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나. 우리나라 용산에서 그런 입체적인 생각을 하는 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입체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러면 연준이 계속 금리를 내리면. 이러한 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연준이 지금 금리를 이십오 비피 씩이라도 점차 내릴 건데. 이게 꼭 해법이 아니에요. 해법이 아닌 이유가 채권의 독특한 성격이 있어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발행해 놓은 채권은. 총 거의 사업 사조 달러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 채권이라는 게. 우리 은재님은 학교 다닐 때 경영했으니까 공부했으니까 채권이라고 하니까 만기가 되면. 만기가 되면 그걸 상환하는 게 아니고 새로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만기상환으로 일부하고 그 원금을. 연장시키잖아요. 예 롤 오버라고 하죠 그거를. 그러니까 사조원이라는 부채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만기가 된 채권은 사라지고 새 채권을 발행하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연준이 금리를 지난 이 년 동안 금리 올리기만 했기 때문에. 지금 만기가 도래하는 옛날 채권들은 금리가 아주 싸요. 거의 금리가 제로 수준 수준이야. 근데 만기가 도래한. 새로 채권을 발행할 때는 지금 금액이 높거든. 금리가 낮은 채권은 만기가 돼서 없어지고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새로 발행되는 금리는 금리가 높아. 그럼 어떻게 됐어 이자가 늘어난다니까.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이 효과가. 크지 않겠네요. 반영된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미국의 부채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걱정거리라는 거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거 그냥 안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면 이제 그 몸에 이제 몸이. 그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이런 얘기하거든요 병하고. 나하고 친구가 되고 같이 가야 된다. 완전히 치료할 수 없거든 예를 들면 내 몸에 암이 있어 요즘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암은. 뭐 큰 병이 죽을 병이 아닌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을 때는 몸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병을 완벽하게 치유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지 계속. 관리를 해서 이걸 가져간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미국 국채 부채 문제도. 그런 식으로 결국은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거는. 누군가 빵 나타나가지고. 단칼에 해결할 수는 없다 그게 트럼프든 해리스든 그러니까 이걸 안고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쌩뚱맞게 이제 트럼프는 이거는 비트코인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전략적 비축자산으로 이걸 갖고 있으면 부가 늘어난다 이거를 미국의. 그 상원의원 중에 한 명의 실제 법을 발휘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미국의 부채 문제.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 국채 수익률. 이게 어떤 대한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가격하고도 완전히 무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게 이제 드러났죠. 미국의 부채 문제는 심각하고 그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윤재님 얘기하셨듯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국채를 줄이고 대신 그 돈으로 딴 짓을 한다면 기왕이면 비트코인을 사주면 좋겠죠.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웨스파고의 분석가가 이제 요런 한마디 말로 요거를 정리를 했어요. 뭐라고 정리했냐면 과거에는. 미국이 금리가 매우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이 이 부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했어요. 그냥 무인 무임승차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고 미국의 국채는 아까 차트 보셨지만 외국 투자자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한국의 그 채권을 족족 사줬거든. 별 걱정 안 했어 그냥 찍으면 돼 고민할 필요가 없어.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부채가 늘어나고 이자 비용도 지금 상당하기 때문에 거의 미국 국방비만큼 이자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누군가 고민해야 되는데. 트럼프도 그렇고 헤리스도 그렇고 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안 해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은 끝났고 전체적으로 수업 내용은 끝났는데 궁금한 걸 이제 질문이 들어올 때까지. 두 분이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질문이 들어온 동안 제가 맛보기로 두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과 헤리스의. 그 경제 정책의 큰 그림을.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이에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면 답을 할게요. 트럼프의 선거 캐치프레이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겁니다. 마가.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임이죠. 그 약자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생각은 아주 심플해요. 미국이 최고고 미국을 위해서 모든 걸 할 거니까. 다른 거는 고민하지 않는다. 미국의 이익이 된다면 관세를 때릴 거고 미국의 이익이 된다면. 국경을 막을 거고. 미국의 이익이 된다면 바깥에 나가 있는 외국 군대 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 있는 군대도 불러들일 거고. 한국에 미국에서 뭔가 자동차를 팔거나 뭘 하려면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는. 그거는 헤리스도 저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미국 중심이에요. 전 세계 평화 인류의 복지 뭐. 무슨 가치 그건 개나 줘버려. 트럼프는 실제로 그래요. 그럼 상관 안 해. 미국이 최고야. 미국이 잘 살아야 되고 미국 사람이 잘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 상관없어. 죽든 만든. 나는 상관 안 해 대놓고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왜 우리가 미군이 가가지고 싸워줘야 되냐 필요 없어 다 불러드릴 거야 만약에 우리 미국 군대가. 갈 필요가 있으면 돈 내. 이거예요 심플해요. 그러면 헤리스의 경제 정책은. 약간 모호해요 그거에 비해서. 이른바 기회의 경제라는 건데. 헤리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헤리스도. 미국의 가정이. 가족들이 잘 살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대학을 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거기서 좋은 직장을 얻고. 이러한 그 루트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면 대학에 가야 되잖아요. 대학에 갈 돈이 없으면 어떻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장학금도 주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집이 필요해 그래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어. 근데 집 살 돈이 없고 집을 못 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 그니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집값 보조금을 집을 살 때 보조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고런 식이에요 원리가. 그리고 니가 여러 가지 사항상 대학을 못 가면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좋은 일자리에 그 어플라이 할 수 있게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호전해 줄게 서포트를 해 줄게 기회를 제공해 요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 둘 다. 뭔가 미국의 입장에서 하는 건 맞는데. 트럼프가 훨씬 강렬하죠. 말하는 게 직관적이고 직설적이고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불법 노동 불법 그 이민자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 보고 있으니까 국경을 막아버리겠어. 직관적이잖아요 아주. 근데 사실은 미국 경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민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미국 내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시장이 안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미국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대놓고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은 미국의 그 고용시장이 약간 층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허드레니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법 이민자이거나 교육이 좀 저 교육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탄탄하게 해 주니까 그 위에. 하이 퀄리티 직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무시해 트럼프 입장에서는. 근데 헤리스는. 기회의 경제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약간. 좀 느낌이 어떠냐면. 뭐 말은 되는 것 같긴 한데 당장 나한테 뭐가 생기지에 대한 상이 안 잡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면. 트럼프가 경제를 잘 운영할 것 같다는 응답이 조금 많아요. 부통령의 그런 공약들이 말은 되고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제시를 안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집을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뭐. 만 오천 달란가 뭐 삼만 불인가 주겠다 뭐 이런 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쉽게 숫자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세히 보면 금방이거든 그러면 한 해 한 해에 만 오천 불이든 삼만 불이든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곱하기 얼마 하면 돈이 얼마인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할 거야. 그러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걸 보호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수업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관련된 질문이 있거나. 댓글에 올라온 질문 중 하나인데 사실 저희가 아까 중국이나 러시아도 미국에 채권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중국은 조금씩 조금씩 팔고 있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팔면은 뭐 그럼 대체가 되는 자산에 투자를 하겠죠 라고 했는데 그 맥락에서의 질문 같아요.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금 매입을 엄청 하고 있고 그래서 금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비트코인에 이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통계를 보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금을 좀 삽니다. 그리고 중국은 문화적으로도 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고요.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데이터를 계속 내요. 우리가 얼마 금 샀다. 얼마 금 샀다. 그러다가 이제 멈췄거든요. 그래서 금으로 가요. 근데 이제 오피셜하게 중국은 비트코인이 금지 상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거들떠도 안 보죠. 그런데. 그런 공식적인 통계 말고 비공식적인 것도 사실 보긴 봐야 돼요. 내가 만약에 중국의 부자예요 이현재 하나가 중국의 부자야. 근데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아.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탈 중국 해야죠.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하겠냐고. 몰래 비트코인 사. 아니 뭐 비트코인은 뭐든 일부 돈을 바깥으로 빼낼 거라고. 그걸 홍콩이나 이런들 동에서 빼내든 금으로 바꿔 갖고 그걸 금개 형태로 빼내든. 그 워너브덴 중의 하나가 비트코인이 아니라고 말 못해요. 아니라고 말 못해요. 비트코인이라고도 말을 못하지만 아니라고도 말을 못하는 게 중국이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사실은 러시아 대 나머지 전세계랑 싸우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거기다가 뭐 다 미사일 비행기 다 서방 애들이 주고 있으니까. 러시아도 힘들지 그런데 석유가 어마무시하고 천연가스. 이런 걸로 버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로. 그거를 수출해서 인도나 이런 데 수출해 갖고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어떻게든 어디다 박아야 될 거 아니야. 달러는 안 돼. 왜냐면 서방이 제재하고 있으니까. 다른 걸 찾는다고요. 그래서 뭐 일부는 중국으로 보내지기도 하고 어떤 어둠의 경쟁을 통해서 여전히. 서방 쪽으로 보내기도 해요 이게 묘한 거라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전쟁 중이고 제재를 받고 있지만 서방이랑 무역을 안 할 것 같아요. 무역해요. 폐 유저선 같은 거를 공해상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기름 그런 거 한다니까요. 그러고 막 적발하지. 적발한다 하고 원래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이익이 더 낫기 때문에 서방의 자본가들이 그걸 한다고.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금을 일부 사고 이런 게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게 그러면 비트코인의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저는 나쁘지는 않겠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경쟁자가 누군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일단 금이고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금의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똑같은 원리로 비트코인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달러가 강해지면 비트코인 입장에서 좋을 게 없어요. 달러의 힘이 빠지는 게 필요하거든. 달러의 힘이 내려온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근데 이제 대놓고는 못해 대놓고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지 이 아시아가 아직 힘이 세거든. 이 아시아가 아직 힘이 세고 지금 우리나라 환율도 오늘 환율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천사백 원이에요 천사백 원 달러가 이렇게 비싸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여전히 강력한 거죠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 부채가 이렇게 많은 나라인데도 미국 돈이 세계에서 최고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물탄 질문인데 이렇게 미국 부채가 많은 상황이 비트코인이나 금이 해치수단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천천히 해치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해치수단이 갭니다. 해치수단이 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도 자기가 갖고 있는 미국 국채를 서서히 줄이고 다른 걸로 다 변화하거든요. 그런 트렌드가 있는 거고 이거를 돌리기는 좀 어려워요. 이제 점점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지만 그 그래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좋은데 미국의 국채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게. 꺾일 기미가 안 보여요 가파르죠 꺾일 기미가 미국의 그런 강력한 이유는 미국의 국방력이나 달러의 힘으로 그거를 지켜내고 있는 건데 이게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개인 차원에서도 서서히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의 특정 부분을 대체 자산으로 바꿔야 되고 우리가 지난번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금을 일정 부분 갖고 가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 윤재인님은 금 안 사고 비트코인만 산다고 하는데. 금도 좀 사세요 괜찮아요 일본은 금을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다 변화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뭐 요 질문은 사실 사륜한 아이님이실까요 금이랑 비트가 같이 오를 건데 이십일 년장처럼 사월에 조정 안 오고 이번엔 그냥 쭉 오를까요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십일 월 오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이틀 후에 연준이 회의를 열거든요. 요 기간 요 기간 중에 제가 방송 제목도 그렇게 했는데. 일 년 동안에 벌 돈을 십일 월에 다 벌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일 년 동안 번 돈을 십일 월에 잘못하면 다 날릴 수도 있다 제가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아마 요 며칠 요 열흘 사이에 시장이 아마 난리를 칠 가능성이 있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굉장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용자들은 여기에 레버링을 확 걸어가지고. 일 년 벌 돈을 내가 십일 월에 다 번다 이렇게 나오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크니까. 잘못하면 이제 일 년 내내 고생한 거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봐요.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확인하고 심지어.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 선 출고 전화 같은 걸 했는데 진 걸로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십일 월 오일인데.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 누구인지. 길면은 거의 한 달 이상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불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지면. 그럼 혼란이 생겨요. 도대체 지금 현재 미국 대통령이 누구야. 물론 법적으로는 바이든인데 바이든은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니까 다음 대통령이 중요한 다음 대통령이 누군지 결정을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혼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해도 늦지 않다. 물론 보고 하면은. 일 년에 벌 돈을 십일 월에 버는 기회는 없어지겠지. 그러나 혼란을 까먹는 것도 그런 리스크도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이게 그럼 한 번에 쫙 가는 거냐. 한 번에 쫙 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쭉 가기 전에 아주 굉장히 큰 가격 변동성이 있을 거니까. 내가 정말 여기다 인생을. 인생을 걸겠다 이런 거 아니면은 굳이 그렇게 리스크를 질 필요는 없지 않나. 선거 결과 보고 연준 결과를 보고 움직여도 벌롬들은 번다. 저도 그래서 그냥 이 변동성이 클 때 좀 많이 떨어지면 더 사두고. 오르면은 오르나 보다 하고 기뻐하고 딱 그냥 그 정도의 마음으로. 은재 아나운서가 아주 모든 그 개미 투자자들한테 귀감이 되는 공석인데. 윤재인은 좀 다르죠. 저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가요? 저는 월급 날마다 매달 사기 때문에 가격을 보지 않습니다. 조금 같은 스타일이 다르시네. 그래도 레버리지는 안 건다고 하시네. 맞습니다. 의외네요. 레버리지를 걸면은 사실 일 년에 벌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십일 월 달에. 근데 그거는 본인의 판단 문제입니다. 세배 썼다가 전 재산 날릴 뻔하셨다고. 인생 뭐. 못 먹어도 코어 이럴 수도 있는데요 인생은 깁니다. 비트코인 칠 년 동안 지금 투자하신 분도 올해는 좀 과거의 패턴 반복 안 하고 그냥 크게 쫙 쏠 것 같다 하셨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뭐 정리를 하면 오늘 말씀드린 이거는. 뭐 한두 달 일 년의 문제를 다룬 게 아닙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거는 뭐 천구백구십육 년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주 긴 흐름의 얘기거든요 원래 거시 경제라는 게 금방 바뀌지 않으니까. 이 큰 트렌드를 보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미국이 계속 부채가 쌓이고 달러의 힘도 점점 뭐 왔다 갔다 하고 중국이나 이런 데는 다른 생각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이걸 보실 필요가 있고 비트코인도 그런 측면에서 어떤 대안자산의 하나로 머릿속에 놓고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220여 분의 시청자분들 참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성원이 계속 돼야 이제 3화 4화 계속해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와 이 대선이 끝날 때까지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갈까요? 한 100k 200k 올해 갈 때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오늘 저녁에 라이브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